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지하철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82세 할머니를 솔로로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퀸즈 지하철역 안에서 낯선 행인이 82세 노약자를 철도로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7번역에서 발생했고 사건은 기차가 정차했을 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철도로 떨어지면서 정차에 있던 기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고 기차 열차 사이에 철도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퀸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밀친 직후 여기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아직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 곳곳에서 심각한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년민입니다.